메리 카색 was born in Pennsylvania 이 사람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부 중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 중에서 넷째, 그녀의 부유한 가족에서 태어난 다섯 명의 아이들 중에서 넷째, 이 메리 카색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행했습니다. 유럽 곳곳에, 그녀의 어린 시절에 그녀의 가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러나 그녀의 욕구는 너무나 강하였습니다. 여기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봐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쏘댄 용법이 만들어지겠죠. 매우 강해서 그녀는 용기있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단계를 밟아 나갔다는 얘기야. 뭐하기 위한? 자, 메이크 동사,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기 위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예술을 그녀의 직업으로 만들 단계. 그러니까 예술가가 된 준비를 차근차근 해갔던 얘기죠. 자, 그녀는 studied first in Philadelphia. 그녀는 먼저 공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나서는 파리로 갔습니다.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자, 그녀는 에드가 데가스의 작품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콤마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큰 영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난 것. 이게 선행사가 앞에 내용이 되겠죠. 위치가 선행... 프랑스 파리가 선행사가 아니야. 선행사는 앞의 내용. 그러니까 파리에서 에드가 데가스를 만났던 것. 자, though she never had a children of her own. 그녀는 결코 아이들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의 아이들을,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리곤, 그녀의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아이들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카세트는 그녀의 시력을 70의 나이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was not able to paint during the later years of her life. 그녀의 삶의 나중, 해, 동안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그죠? 답은 자기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가 결코 가지지 않았다 그랬죠? 4번이네.